이번 편에서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군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어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965년 8월 14일 비준될 때까지 4년이 넘도록 이어진 한일 기본조약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2부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4년이 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한일협정과 관련된 인물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이들의 관계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한일 양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협정 관련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인물로는 1961년 일본과 회담 재개 당시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이자 1963년 제5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를 비롯하여 초대 중앙정보부장에 이어 민주공화당 의장을 역임하며 박정희의 특사로서 한일협정에 대해 우리나라 선봉장 역할을 했던 김종필과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에는 제구대 대한민국 국무총리였고 회담을 진행할 때는 외무장관도 역임했던 이승만 정권 당시 육군 3대장 중 1인이었던 정일권 1962년 3월 윤보선 대통령의 하야 직후 최고의 의장 박정희가 대통령권 한대행까지 겸임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어 한일협정 당시에는 외무장관을 역임했던 이동원 현대중공업그룹 대주주이며 7선 국회의원이었던 정몽준의 장인이자 GS그룹 조선일보 홍정욱 등과 혼맥을 맺고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측 수석대표이자 체결 직후 초대 주일대사를 역임했던 김동조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박정희의 카운터 파트너로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역대 두 번째로 길게 일본 총리를 역임했던 사토 에이사쿠와 동창이었던 사토 에이사쿠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해 1961년 회담 재개 당시 일본 총리로서 김종필 박정희를 연이어 만나 회담에 물꼬를 튀었던 이케다 하야토 과거 일제가 세운 괴뢰국인 만주국과 도조 히데키 내각에서 유직을 두루 거쳤던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으로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일본 총리를 역임했고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 총리였던 사토 에이사쿠의 친형이자 오늘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역대 최장기 일본 총리를 역임했던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하여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일본 외무 대신으로 김종필과 함께 회담 초반 큰 틀을 잡았고 훗날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일본 총리를 역임했던 오히려 마사유시 과거 만주국에서부터 도조 히데키 내각까지 기시 노부스케를 따라 거의 한 세트로 경력을 쌓으며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는 사토 에이사쿠 내각의 외무 대신이었던 신하 S사부로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 측 수석대표로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동조의 카운터 파트너였던 다카스기 신이치까지 이들이 추진했던 한일협정에 반대하며 당시 대학생으로서 목소리 높인 김덕용, 이재호, 이명박을 비롯해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시위에 참여하여 6개월간 서대문형무소에 복역한 손학규까지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총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졌던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의 관계 구도도 함께 살펴보시면 한일협정과 육삼항쟁을 비롯하여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식민지배사과 문제 일제성노예 문제, 전범기업 배상 문제, 독도 문제, 각종 문화재 반환 문제 등 아직까지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센터에서 48개국이 참여하여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평화조약 일명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승전국인 연합국에서 배제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일본과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이승만 정권에서는 1952년 1월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하며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 간의 수요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 일명 이승만 라인 평화선을 선포하는 등 반일 정책을 적극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6.25 한국전쟁을 치르는 중에 1951년 10월 예비회담에 이어 1952년 2월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1953년 10월 제3차 회담까지 거치는 동안 우리 정부가 요구한 배상금에 대해 일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되려 우리나라에게 배상금 46억 8,300만 달러를 요구하며 일본의 식민통치는 한국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당시 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 구보타 간이치로의 파렴치한 망언으로 광복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았던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분노를 일으킨 채 회담은 중지되었고 1957년 기시 노부스케가 일본 총리가 된 이후에도 회담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들어선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승만 정권과는 달리 원활한 한일 회담을 위해 기시 노부스케와 인연이 있던 박흥식 등을 앞세워 일본과 왕래했고 1960년 9월 6일 이케다 하야토 내각의 외무대신 고사카 젠타로가 일본 고위관리로는 광복 이후 최초로 한국 땅을 밟는 등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으나 배상금 문제와 평화선 수호로 대표되는 어업 문제 등에 대한 양국 간 의견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군정이 들어서며 다시 회담은 중지되었습니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군정은 자신들의 정권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는 당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입김이 강했던 미국과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다 당시 미국은 남노당 전적이 있던 박정희로 대표되는 쿠데타 세력에 대해 의구심까지 있었던 상황인지라 더욱이 미국의 신임을 얻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에 이르는 공산주의 국가들에 맞서 내세우는 반공정책의 손발을 함께 맞추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당시 미국이 동아시아 반공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비롯한 국교정상화 또한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촉전속결로 한일 회담을 제기하기 위해 자신의 조카사위이자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을 일본에 특사로 보냈고 김종필은 특사 자격으로 당시 일본 총리 이케다 하야토를 만나 한일 회담 재개를 비롯한 국교정상화에 대한 박정희 군정의 의지를 전했으며 이에 이케다 총리는 자신의 최측근이자 간사이지방 거물인스기 미치스케를 특사로 보내 박정희를 초청하는 친설을 전달하면서 1961년 11월 미국 대통령 케네디와 회담 직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와 일본 총리 이케다 하야토의 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다급했던 박정희 군정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회담 당사자였던 박정희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회담 이후 열린 만찬에서 만주군 소위 출신인 박정희를 위해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한 만주국 인사들을 소개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인 신진군관학교에서 졸업할 당시 교장이었던 나구모 신이치로까지 초청하여 인사를 받게 하는 등 본격적인 한일협정에 앞서 확실한 기선제압을 시도했고 이에 군인 신분에서 한나라의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되었던 박정희는 자신의 은사이자 상관들을 깎듯이 대하면서 한나라의 정상들의 만남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색한 상황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이후 금방 합이 될 듯한 양국은 1962년 3월 양국 외상 간의 회담이 결렬된 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다시금 김중필이 일본으로 건너가 제2차 이케다 내각 외무 대신 오히려 마사유시와 1962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걸쳐 만나고 1962년 12월에 자민당 부총재 오노 반복구가 방한하여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와 회담까지 하면서 다시금 양국 간 협의가 금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63년 초반 4대 의혹 사건을 비롯해 군정 연장과 관련하여 박정희 군정이 적지 않게 흔들리면서 자신들의 셀프 민정의향을 위해 10월 제5대 대선과 11월 제6대 총선을 준비하느라 한일협정은 또다시 차순위로 미뤄졌고 1962년 박정희와 회담까지 했던 자민당 부총재 오노 반복구가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귀국 기자 의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을 극찬한 후 아들의 성공을 보는 아버지의 흐뭇함을 느꼈다는 일명 부자 발언으로 불리는 망언을 토해냈고 이에 취임식 바로 다음 날인 12월 18일 당시 민정당 대변인 김영삼과 민주당 대변인 김대중은 등원과 동시에 자민당 부총재 오노 반복구의 망언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박정희 정권 민주공화당과 잊을만하면 이어지는 일본의 망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을 연이어 승리하며 완벽한 셀프 민정의향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은 1964년 3월 5일 농상회담과 본회담 등 한일 협상 스케줄을 발표하며 조속하게 타결할 것을 천명했고 이에 바로 다음 날인 1964년 3월 6일 민정당, 민주당, 자유민주당, 국민의당 등 모든 야당과 사회종교 문화단체 대표 등 저명 인사 수백 명이 모여 대일구력 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범국민투의를 결성했고 한일회담 즉각 중지와 일본은 반성하라는 표어를 내걸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일청구권 15억 달러와 평화선 고수 및 단독 규제 수역 40마일 등을 주장하며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양국의 산재한 문제들을 저자세외교, 훈류괴교를 통해 졸속 처리하려는 것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범국민투의는 발족 직후 전국을 다니며 성토대회를 개최하고 박정희 정권이 3억 달러로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며 한일협정을 반대했으며 부산, 마산, 광주 등에서는 만 명 이상의 군중들이 온집했고 3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성토대회는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으며 3월 24일부터는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면서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곳곳에서는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하라 조국은 너희 이인의 것이 아님을 알라 등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단순히 야당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종교 문화단체들을 넘어서 시민들과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지며 울려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야당 정치인들을 비롯해 사회종교 문화단체들을 넘어서 시민들과 학생들까지 이토록 분노하며 시위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3억 불로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범국민투의에서 밝힌 박정희 정권과 일본 간의 협상 내용 때문이었는데 3억불의 출처는 1962년 김종필과 제이차이케다 내각 외무 대신 오이라 마사유시와의 협상 내용을 추후의 해석 차이로 인한 오해가 없도록 작성한 일명 김종필 오이라 메모로 이로부터 3년 후인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될 때의 조건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당시 이 메모를 작성한 김종필 오이라 회담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김종필 오이라 메모에는 당시 박정희 정권과 일본 간의 청구권 즉 일제강점기에 대한 배상금의 규모와 액수를 비롯해 전달 방식 및 기간까지 정리되어 있었는데 일본 무상 항목이 바로 청구권 즉 배상금에 대한 내용으로 당초의 박정희 정권은 3.5억 달러 일본은 2.5억 달러를 제시했고 이에 양측은 10년간 3억 달러 조건으로 합의했으며 이를 양국 순회에 건의한다는 내용으로 이 3억 달러라는 액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1950년대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비해서도 적은 액수일 뿐더러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겪은 것에 비하면 훨씬 짧거나 겪지도 않고도 받아낸 액수이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시 학생들과 시민들은 군류 괴교에 이어 졸속으로 한일 문제를 처리하려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한일협정 반대 시위는 대학생에서 중고등학생들까지 확산되었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도 특별담화를 통해 기존 방침대로 회담을 강행할 것을 발표하면서 맞대응했으나 시위의 기세는 잦아들기는커녕 배려 서울에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회담 차 특사 자격으로 일본에 가 있는 김종피를 소환해 귀국시켰고 1964년 3월 말 문교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총 36개 대학교의 학생 대표 96명과 면담을 열어 불처럼 타오르고 있던 학생 시위를 진화하기 위해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화 정책들을 펴며 학생들을 비롯한 시위 세력들을 포용하는 것만 같았던 박정희 정권은 실제로는 중앙정보부를 통해 학생들을 사찰 및 매수 포섭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절을 조장했고 박정희 정권에 대해 13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박정희 대통령 하약까지 요구했던 자유민주당 국회의원 김준현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며 1964년 4월 20일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압도적인 의원수를 앞세워 국회의 국회의원 김준현에 대한 구속동의안을 상정하기까지 했고 이에 같은 당도 아니었던 민주당 국회의원 김대중이 필리버스터를 5시간 19분 동안이나 지속하며 김준현 의원 구속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애썼으나 결국 1964년 4월 25일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육군대장 출신으로 미국 대사에 이어 외무장관을 역임하며 한일협정에 대해 박정희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정일권을 제구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임명하며 시위는 더욱 강력하게 진압하고 한일협정은 더욱 박차를 가하며 추진해 나갔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마저 공권력을 동원해 사찰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며 탄압했던 박정희 정권의 확고한 방향이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964년 5월 20일 서울대 물리대 교정에서는 수천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운집하여 박정희 정권이 기치로 내세웠던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축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만장과 관 그리고 곳까지 등장한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장례식과 5.16 군사정변을 맹비난하는 성토대회가 이어졌고 4월 혁명 1년 후인 1961년 서울대 학생들이 발표한 4.19 제2선언문을 인용한 민족적 민주주의 비판이라는 선언문 낭독과 함께 본격적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 벌어진 바로 다음 날 박정희 정권 무장군인들은 법원에 난입하여 판사들을 붙잡은 채 관련 학생들에게 영장 발부할 것을 협박했고 중앙정보부의 교내 사찰을 폭로하고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의 조사를 읽었던 서울대 학생 송철원을 납치 후 고문하였으며 이후 경찰은 고문 중 실신한 송철원을 경찰 병원에 잡아두고 5월 22일 늦은 밤까지 5.20 장례식에 대한 조사를 지속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명 송철원 고문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인권단체들과 야당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며 조사를 촉구했으나 이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도 더 지난 1964년 5월 30일 송철원 학생의 증언은 무시한 채 중앙정보부 서울지부 제3과 수사계 요원 3명만을 구속한 채 일단락되었고 무장군인의 법원 난입 및 판사 협박에 대해서는 우국충정에서 비롯한 우발적 행동이라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말단 군인들만 일부 구속된 채 무마되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이 사건들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려 했던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의 사표를 발려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 정치인을 구속시키고 법원에 난입해 판사들을 협박했으며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마저 사찰하고 심지어 납치하여 고문까지 가했으나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말단 직원들만 구속시키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한 학생들은 마침내 1964년 5월 30일 그들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몸을 혹사시키는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1964년 5월 30일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주최했던 서울대 물리대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단식농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규모가 커지며 전국 각지 대학들로 확대되었고 동료 학생들을 비롯한 교수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평화적으로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는 학생들을 직접 찾아와 격려하는 성원들이 이어졌으며 1964년 5월 30일 시작된 단식농성이 100시간을 돌파하는 1964년 6월 3일 서울에서만 3만 명이 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박정희 정권은 물러나라를 목놓아 외쳤던 6.3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1964년 6월 3일 오후 9시 40분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특별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1964년 6월 4일 자정부터 수도경비사령부 예아 병력 4개 사단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제압하기 위해 서울로 모여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